자, 현재 시각 2시 42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진짜 외출하는 것도 좀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들 신경을 쓰고 있는 분위기여서 어디 나가기도 그렇고 주말에 유일한 외출 마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해준다고? 다이어트 햄버거 다이어트 햄버거? 응. 나 벌써 만들어 봤는데? 그거 망한 거잖아,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한 햄버거 말고 맛있는 다이어트 햄버거. 왜냐면 그거 나름 괜찮았어. 그래? 마지막에 햄버거 그냥 사먹으라고 그러는데? 오늘도 끝에 멘트는 그렇게 될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 햄버거 맛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다니까, 내기가. 그렇지 않아요. 기대해보세요. 아, 나 몰랐는데. 햄버거 만들어준다 하네요. 한번 가서 햄버거 제조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만들고 나면 칼로리 뭐 사먹는 것보다 더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않아요. 다이어트 햄버거예요. 어, 기대해서 한번 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으응. 두 장을 깔고 첫번째는 소고기 스타일 소고기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그냥 먹어도 맛있고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다 맛있어 소고기 머스타드 나 이거 좋아하는데 소고기랑 먹어야 되는거야 밥 안파 음 그렇게 한번 먹어도 맛있어 응 계란 계란 넣어 물은 이제 터지면 안돼 오 안 터졌어 맛있어 마요네즈는 이거 칼로리 줄인 마요네즈 너를 너무 많이 만들 너를 너무 많이 만들 여기다가 아 맞다 피클 사왔는데 파프리카도 있는데 파프리카는 생략 파프리카 만들어가요 오케이 그래 나 피클 좋아하는데 피클 아까 산거 봤는데 실을? 네 어차피 요즘은 손을 자주 닦기 때문에 네 손 다 닦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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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앤아웃에 프로틴 스타일 볶아줘요 그 상태로 먹는거야? 이렇게 해서 아 종이도 같이 먹을거 같은데 오 괜찮은데? 오 alternative 쉬운 Japan 오ades이 오 아주 덥다 그 다음에는 일단 이거 하나씩 먹을거고 오우 괜찮아 비주얼 오우 이거 쓰러지지 않게 주신래요? 오우 예스 맛있어 보임 오 이것도 괜찮다 술을 더 많이 낳는게 더 맛있어보이는거죠? 자 이제 가볼까요? 일단 숭고기 햄버거부터 숭고기부터 맛있겠다 진짜 힘든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앤하우스 생각하면서 먹으면 안되겠지? 종이 먹지 않게 조심 이정도면 진짜 안사먹어도 되겠다 진짜? 응 맛있는데? 여기다가 치즈 한잔 끼면 더 맛있겠다 치즈를 깜빡하고 안놨어요 여러분 자 이제 닭가슴살 스테이크 뭐가 더 맛있을지 소고기 맛있겠지 그래도 소고기인데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야 이분 괜찮은데 진짜? 이것도 괜찮다 뭐가 더 맛있어? 소고기가 좀 진한 맛이 나고 응 이거는 좀 담백한데 둘 다 맛있어 둘 다 괜찮아 근데 이거를 예쁘게 싸는 법을 좀 찾아봐야겠다 응 이거 진짜 맛있다 응 안녕 소고기 두개 넣으면 더 맛있겠다 소고기 두개 넣으면 더 맛있겠다 두개? 응 뚜껑 여태의